안녕하세요. 게임사전 깜냥입니다. 터틀비치 리콘 20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중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면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1m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활용해서 음악을 재생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했으며 주포음 걸지 않았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헤드셋에 비해 소리가 다소 날카롭게 녹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녹음시 저음력의 양감이 부족하고 중고음역의 양감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서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거나 티끄러운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입니다. 물론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 보이스 채팅용으로는 나쁘지 않겠네요. 끝!